자 봅시다 RFID에다 RFID 카드를 찍으면 RFID의 정보가 이 아두이노로 넘어가고 이 아두이노가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로 넘어간 정보가 MQTT를 통해 스카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RFID, 이게 MQTT, 이게 아까 그 아두이노 그다음에 이게 MQTT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가 최종적으로 스카다에 넘어가는 그 결과를 보면 됩니다 자 RFID 카드를 찍었고요 21, 21, 그리고 여기에 50과 49, 이것은 ASCII 코드로 21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4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넌 N이나 봐